안녕 슬라임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최상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슬라임 앞에 올라왔습니다 첫번째로 이제 파츠를 골랄건데요 여러분 여기 쓸쓸 한 번 담은 파츠를 퍽 덜어내거나 상불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담아줄게요 자 제가 오늘 엄청 신중하게 담아볼게요 여기는 파츠가 있고 이쪽도 파츠가 있어요 여기 있는거 편지 요거는 있으니까 안단거에요 여기 있으니까 안단거에요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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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살리게 됐지? 이제 저어주세요 뭉쳤다 뭉쳤다 음 이제 생수와 향기를 넣어먹었나? 빵구 여러분 빵구 향기에 너무 좋아요 당초에요 자 이제 토핑 한번 먹어볼게요 생선 끄는 게 제일 좋죠 조금씩 찢어도 돼요? 조금씩 찢어도 돼요? 나 스파이빙 해가 버렸어 안 싫어 자 이제 또 한 번 더할게요 그래서 빨리 안 뭉쳐주면 돼요 친구들 제가 핑크색 색소를 넣었어요 자 이제 섞어주세요 너무 쟁쟁하면 글리세린을 조금 넣으면 돼요 아 이제 넣으세요 섞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바닥되어서 정량을 세우시고요 저희 파츠 용량이 30%로 정해져 있어서 무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보이시죠? 목에 붙여서 원하는 파츠 다가서 가지고 오시면서 근데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비트색 색소를 넣었어요 자 이제 섞어줄게요 너무 쟁쟁하면 글리세린을 조금 넣으면 돼요 이제 넣었으니 섞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한 학대에서 정량은 파츠 용량이 30%로 정해져 있어서 무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보이시죠?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파츠 다가서 오시면서 근데 그게 간단해요 감사합니다